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학원 영어강사 김형태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을 20일 남겨놓은 시점이고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선행반 학습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정규종합반 개강을 했을 때 반수반 개강을 했을 때 선생님 영어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수도 수없이 많은 상담을 그리고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몇 가지를 언급을 했었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20일 남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을 드리고자 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20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다가오는 그 숫자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 쉽죠. 따라서 지문을 읽을 때도 집중을 하기보다는 바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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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서두르는 학습 행태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서둘러서 문제를 푸는 이러한 학습적인 경험은 난이도가 가장 높아지는 수능 시험장에서는 오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지문 하나를 읽더라도 명백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이래서 오답이구나 라는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해하는 학습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20일이라는 시간, 15일이라는 시간, 11일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의 단위에 쫓기지 않고 본인만의 학습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11월 18일 성공적인 점수 획득을 달성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